한국 여자체조의 간판 여서정이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여자부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여서정은 한국시간 7일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기계체조선수권 도마여자결선에서 평균 14.416점을 획득해 참가선수 8명 가운데 3위에 올랐습니다. 우리나라 여자체조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여서정은 여자체조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극에 이어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. 여서정은 1994년 세계선수권 도마 동메달, 1996년 도마 은메달을 획득한 아버지 여흥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와 함께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 부녀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.